여러분 제가 오늘 하늘에서 왔잖아요 날개! 네? 어떻게 날개 안 떼고 어떻게 왔어요? 저는 지구에서도 하늘에서 천사니까요 아 진짜요? 오늘 천사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 우리 천사 귀엽다 천사! 천사! 제가 아까 팬분들한테 단체 포즈 뭐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 하트 대형이랑 완전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 이렇게? 네 좋아요 저희 이따가 단체 포즈 때 그거를 꼭 해보려고요 아 맞아요 완전이랑 하트 대형 하트 대형? 하트가 뭐지? 저희가 만들어야죠 하트 대형 아 우리 그때 이거요? 이거요? 이거 이렇게? 네 이따가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러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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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왕관이랑 하트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랑 팬사인에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 즐겁다면 손을 흔들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손을 흔들어! 네 오늘도 또 너무 따뜻한 말들과 응원들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블링블링이 또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팬사인을 하고 힘받아서 오늘 인디가회를 진짜 열심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받은 힘으로 다음주에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예쁜 말 해주고 멀리서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항상 힘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트? 어떻게 오마어마 안무 먼저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하트 먼저 할까요? 하트 먼저? 좋아요 하트 먼저 할게요 좋아요 하트! 여러분들을 향한 정의의 하트세요 하트 먼저 찍어서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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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wr. That. 하트. 하트. 왜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거 아니겠다 근데 유빈이가 이건가? 유빈이가 이거 아린이가 이렇게 인가? 이렇게 인가? 이렇게 인가? 이렇게 인가? 이렇게 인가? 이거 아니야? 어떻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건가? 이건가? 하트 말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유빈이가 돌아가서 다음 편에 왔어요 아 좋아요 유빈이가 찾아왔어요 유빈이가 찾아왔어요 네? 들어가세요? 여러분은 또 이렇게 인가? 이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우리 3호 3 이렇게 찍어요 3호 3호 해둔 파트를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다음 편에 저희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네 네 이렇게 옆에 아 잠시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거 초등학생 됐는데 자 어르신 아 이거 떠볼까요? 어르신? 응 다음 편에 다음 편에 다음 편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넌 즈그리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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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це deleted 떨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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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개인 가져올까요? 아 좋아요 개인? 아 괜찮은데 어 어떡해 아니 먼저 할래요? 아 좋다 먼저 하요 괜찮아요 조심해요 아니 이끌어진다 아 두 명씩 가져올게요 아 좋아요 그럼 줬아 앉아 아 좀 앉아 내가 할게 얌새욱 얌새가 한 줄 서는가 조금씩 가져올게요 내가 할게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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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데? 아 된데? 깍창! 너네네네네? 맞아요. 지윤아 왜 뽀뽀다니깐? 랄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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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개가 덕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 하이 beaten둥이qué! 종합 girls'activ helped me be 해외로 해주의 전통 주가!! Sweating 배달 어려운 공 intelligent 신선한 충분히 스르노 정연아 정연아 우리 바로 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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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진짜 인사라네요 아니야 인사하죠? 그거를 앞에서 보여드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이거 맞지? 맞지? 이거 뭐해 보세요? 아무자 오늘 왕이다 저희 다 같이 이런 머리띠랑 귀여운 것도 쓰고 다 같이 단체사진 하나 찍고 그리고 벚꽃도 하나 찍고 그리고 이따가 마지막으로 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네 어휴 다 같이 바 insegar 와!! 그래서 날아가 Да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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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게 온다. 아 좋아요. 나와라와라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멀리서 오늘 황금같은 일요일에 와주셨으니까 저희가 저희의 이번 첫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 오마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절은 큐티 버전 2절은 카리스마 버전으로 저희가 바꿔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뿌렸네요 네 오늘 진짜 열심히 뿌렸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팡팡팡 여러분 오늘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우리 멋쟁이 블링 갑시다 갑시다 네 저희 블링 블링 진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팬세이네 다들 어떠셨어요? 저희도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맞아요 저희 앞으로도 더 많이 많이 자조나조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랑 다들 오래 봐주실 거죠? 지금 약속 약속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들어가서도 이제 푹 주무시고 다음 주부터도 저희가 파이팅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에너지 받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너무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해요 끝낼까요?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사랑해요 안녕 그럼 지금까지 플링 플링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갈게요 안녕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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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 오 고마워요 안녕 맛있는 밥 많이 먹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조명 doen 동생 건 싫은데요 그냥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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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마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